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늘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게 쫓지 아니하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 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30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정말로 당신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여의 기적도 경험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이튿날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오리라고 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오병여의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메시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늘 먹던 보리떡을 먹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메시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떡을 주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떡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떡을 주었습니까? 모세가 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준 떡 만나죠 떡과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이 참떡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준 떡은 참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가 과거에 준 떡과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는 떡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떡은 더 이상 먹기 기대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무슨 떡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떡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표적 즉 오병이의 표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표적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떡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표적은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통해서 모세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표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지도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표적도 아니지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도록 하는 내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만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오병여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여의 표적을 통해서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표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기다렸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더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를 다시 준다 해도 그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먹을 때만 배가 부를 뿐이에요 내일 또다시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양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먹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숱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성공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썩어 없어질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떡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주는 떡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얘기를 안 했죠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떡이며 결코 썩지 않는 떡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생명의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주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날에 두 배로 주었던 것처럼 항상 이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질적인 떡만을 생각하고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 그러한 만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어요 정말로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대묻는 거죠 그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마라의 여의는 어땠습니까? 생수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영적인 것에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디어 무엇이 생명의 떡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35절에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처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3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을 표적인 거예요 그러한 사건을 내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병이의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사건이 이전에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장에서 계속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당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고 한다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부르게만 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누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만 봤습니까? 한 번만 본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줄곧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 그 떡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37절에 나오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한테 죽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 찾고 강구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방인도 상관없습니다 나병 환자나 38년 된 환자도 괜찮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율법학자도 좋고 왕의 신화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와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자를 결코 내쫓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에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굳은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먹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속에서 먹는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죠 내가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라고까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바구니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절대로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의 새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여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될 것이며 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는 우리 창대교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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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